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팬데믹 이후 변화한 입학 사정 방식과 학자금 재정 보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YTB 아메리카는 남가주 한인 간호사협회와 함께 오는 6월 10일 토요일 제1회 학생 에세이 대회 및 학자금 세미나를 개최해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19년간 미주 한인들 교포사회를 위해서 대학자금 재정 보조 즉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도 저렴하게 가거나 비슷한 비용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설계 그리고 준비 실행까지 총체적인 서비스를 해오고 있으며 또 입학 사정 바뀐 입학 사정에 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번 특별 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학 입학 박람회와는 달리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 바뀐 입학 사정 정보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해 세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 아이비 입학 사정관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전문가분들이 같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같이 잡을 수 있는지 이번 특별 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닌 리더십과 리서치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준비 방법과 함께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1회 YTV 학생 에세이 대회 및 학자금 세미나는 누구나 무료로 오는 6월 10일 놀워크 EDDIA 교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